안녕하세요. 서귀포 중학교 학생인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몇 학년 학생이에요? 중학교 1학년입니다. 오늘 여기 고위오름 펜백스 필링코스하고 흑염소 체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현장 체험을 했거든요. 오늘 현장 체험에 참여해본 소감이 어떻습니까? 새로운 것을 많이 배웠고요. 그리고 염소들이 또 같이 밥 먹으러 가는 모습을 보니까 또 훈련도 잘 시켜놨고 이렇게 많이 해서 생산만두 만드는 기적을 보여주셨던 사장님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 친구분들한테 많이 소개할 건가요? 당연하죠. 나중에 가족이랑도 같이 와 보고 싶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다음에 다른 체험을 한다면 친구들한테도 소개하고 계속 참여할 생각이 있으신지요? 아, 이렇게 재밌는 활동이라면 계속 참여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오오오오오. tim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